아이고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그 아 아 아 아 아 자 아침에 뭐 우리 여사가 차려진 것처럼 잘 먹을 수도 없고 먹어야 일을 하니까 먹어야 일을 하니까 김치, 당면, 된장찌개, 뭐 이렇게 되겠는데 근데 여러분께서도 느끼시겠지만 해백 여사집에서 챙겨주는 거에 비하면 이거 뭐 초라하기 거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그 밥하고 이 밥하고 다른 거는 내가 직접 챙겨 먹는 거니까 아 김치국이 좋네 우리나라 사람은 김치국만 있으면 밥 먹습니다 김치에다 그러고 당면까지 들어갔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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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생긴걸 오봉이라 그러는데 여기다 먹으면 설거지 하기도 좋고 뒷처리하기가 좋아요 요즘은 어떻게 되는게 일 나가려고 하면 기본이 어떻게 10시에요 10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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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배추 물김치 양배추 물김치 매일전에 그 해초곱창 갔었는데 사장님이 조금 맛이나 보러 좀 주셨어요 양배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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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흠 으흠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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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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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자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늘 건강하시고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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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씹니다 뭐 2 오늘 보라 이랬는데 시간을 3 11시 가다 되가니 11시 아 구독자 인들 시청자 인별 늘 근성 하시기 바랍니다